태평아 들어간다. 아 나 바쁜 일 있어서 먼저 갈게. 이리 와. 아이씨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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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. 간다. ฆ Hobom. 하지 말라고 말이야. 하지 마. 야. 아유. 아휴. 아 야 개똥아 개똥아 야 데려가 오지 마 보면 안 된다 근데 우라버니가 왜 여기 있어? 네 옆에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? 도재조 영감을 호의하게 되었으니까 분원에 자주 올 거야 그리 알고 있어 우라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옷이나 제대로 입어 감기 걸리겠다